식당에 먼저 가요, 집으로 안 가고. 단골 식당에서 아버님이 요리를 해줬어. 감동!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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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재밌어, 이런 게. 작전 짜는 게 재밌어. 아버님, 여기서 요리를 할 거예요. 새로 나온 음식이기도 하고, 시식을 한번 해달라. 크리스가 정말 좋아하는 아버님이시죠. 그러면 아빠가 맡은 요리를 크리스가 먹습니다. 과연 이 맛을 알아볼 것인가. 아, 네. 우리는 한 팀이요. 좋아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넌 프로페셔널. 그러면 제가 먼저 집에 가서 크리스를 국밥 사오라고 시킬게요. 여기로 보낼 테니까 아버님 좀 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 속이기,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지켜보실까요? 조금 도와줘요? 네. 나 왔다, 나 왔다 이제. 아, 여기가 서프라이즈 현장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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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징어 스파게티. 저는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거. 그렇구나. 제이하EEEEEM 관계는 당시 자신의 자신의 입맛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공간의 식사를 Horn을 주문해요. allow me to eat! 야어31 대미가 저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이런 할 것 같 things to do. Onu Obrigado! your father's genetics המ! 그러니까. 아, 특별히 공세에 왔어. 저건 또 뭐지? 아버지 멋지다. 저 한 끼를 위해서 저렇게 막. 그러니까. 이거 먹으려나? 아, 이거 공세에 오신 거예요. 어머, 어머. 우와, 청양고추보다 훨씬 더 매워요. 이거 칼라블린다. 이탈리아? 이거 이따에서. 오! 와우!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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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대요. 직접 만들어왔대요. 대단하시다. 그런데 저거 맛있을 것 같아. 저 매콤한 저기서 알아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 거를. 저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시중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레시피. 저거는 못 알아볼 수가 없죠.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그런데 아버지가 요리하시는 게 하나 어색하지가 않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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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빠가 오늘 모르는데 이거 진짜. 어렵다. 오세요. 오나 봐요. 오케이. 또 문자 보냈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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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너무 늘 가던 식당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간 거네. 저렇게 주방에 저렇게 하고 계실 거야. 준비 완료. 여기 일주일에 한 두세 한 번 방문하거든요 우리는. 아빠까지 갈 줄 몰랐어요. 아직 눈썰미가 있으면 아빠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너무 좋아 우리. 온다 크리스. 자 사인 들어왔어요. 어떡해. 오오. 오오. 하이. 하이. 어쩐 일. 헬로 아이고. 이른 시간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국밥. 국밥? 고장해서. 집에서 먹게. 왜 왜 왜. 왜. 뭐 맛있고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나요? 그럼요. 막상해. 아빠 좀. 뭐죠? 저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 와이프 어디 갔다 왔는데 애들 혼자 나랑 집에서 놀았어요. 잘 놀았어요. 통역을 조금 어지르고 치웠어야 했는데 치울 타이밍 그냥 놓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완전 이렇게 난장판. 집에 들어왔는데 완전 이렇게 난장판. 좀 뒤늦게 슬슬하려고 이거 미안해 미안해 하고 나왔죠. 국밥도 국밥인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달래줘야 돼. 해봤는데 실패였어요. 저 아버지. 뒤에 아빠. 뒤에 아빠가 있었어. 아니야 아직 덜 썼어. 오히려 힘 쓰면 악화돼요. 근데 지혜로울게. 지혜로울게. 대박이다 이 카트 대박이다. 1, 2m 뒤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영화인데 영화. 아니 치우지 말고 우리가 치울게요. 가서 옷 갈아입고 편하게 쉬는데 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그냥 바로. 이거 문제예요 공동으로. 공동 문제죠. 안 돼. 일단 우리 다 먹게 가족 다 먹게. 네 몇 개. 정식 두 개. 국밥 두 개. 국밥 두 개. 오케이 알았어. 여기 내가 저기 준비한 메뉴가 하나 있는데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준비한 메뉴 나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좀 덜 바쁘길래.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이제 만들어 봤으니까. 메뉴 개발 지금 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사장님이 거짓말 진짜 잘 하시네요. 맛보드세요? 지금 말고. 여기 여기서. 지금 말고. 여기 여기서 내가 다 준비해서 테이블에 손님한테 하는 것처럼 딱 내놓을 테니까. 네. 주방은 뭐 상황 말고 여기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바로 준비해가지고. 오케이. 네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세요 제가 와이프한테. 가서 풀 해 드려야 되니까. Wait a minute. Thank you. Thank you. 네. 집안 분량이 좀 모자라서. 뭐 시시 간다.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다 방송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아 여기서 지금. 나한테 뭘 하는 거 보면. 아까 거기가 분량이 적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알잖아요. 분량. 네. 그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뭐 방송을 찍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오셨다는 거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몰라요. 제발 그 맛을. 준비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아니 그 아빠의 맛이다. 아빠의 맛을 알아야지. 정말 예상치 못한 스페셜 메뉴인데요. 국밥집에 파스타를. 저도 파스타 좋아하고. 저도 파스타 좋아하고. 저도 파스타 좋아하고. 어렸을 때 애들. 애들한테도 이거 많이 해줬어요. 파스타. 국밥에 파스타는 처음인데. 맞죠 맞죠. 오징어도 들어가고. 우리 아빠 오징어 엄청 좋아하셨네. 우리 아빠 오징어 엄청 좋아하셨네. 진짜요. 진짜. 아빠. 아빠 많은 친구랑 비슷한데. 오 나 지금 감동이야 감동이야. 왔죠. 이게 맛까지만. 어떻게 대박이야. 감각. 즉감이 왔다니까요. 진짜. 아빠. 아빠 많은 친구랑 비슷한데. 아빠 많은 친구랑 비슷한데. 아 모양이? 네. 와 우연이다. 요즘에 오징어가 신선하거든. 그래서. 음.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데. 아니. 우리 아빠 만든 거랑. 어릴 때 만들어주신 거랑 비슷해요. 진짜로. 근데 그거 똑같아요. 그 오징어. 역시 역시. 아빠가 왔으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러니까. 아빠가. 뒤에 지금 듣고 계시는데. 그러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 너무 멋있네. 아빠 나오신다. 등짝 스밀. 예. 아빠 등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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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진짜 신기했어요. 그 맛이 그대로니까. 오, 알아봤어. 이건 감동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네요. 알았지? 뭘 알아. 아빠가 온 거. 뭘 알아. 진짜. 여우 같아. 여우 같아. 여우 같아. 여우 같아. 선아들이 얼마나 귀여우실까요. 이게 한 7년 만이라고 된다. 7년 만에. 7년 만에. 한국방송. 8, 9, 10년 만에. 8, 9, 10년 만에. 제가 더워? 와우. 맛있어. 완전 좋았네. 맛있어. 그리스 속이기 성공. 그리스 속이기 성공. 그리스 속이기 성공. 육전 육전. 진짜 맛있어요. 담백하겠다. 우리 반찬이 많죠. 단골집이 많네. 아기가 딱 열어서 자르고. 깍두기. 깍두기. 김치. 그렇지. 깍두기가 많이 써야죠.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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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잘하시는데. 우주보다 잘하는데. 어머. 아버지가 김치도 드실까? 깍두기 맛을 아실까? 왜왜왜왜.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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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제대로 분석하시네. 맛 표현이 아주 좋으시네. 맛을 제대로 분석하시네. 농장 넓으시니까 오히려 김장 다 먹으셔도 될 것 같은데. 떡밥이 다 없어지겠다.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고향은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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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1978. 78. 김치 선배님. 오, 와우. 와... 숟가락으로 썰어 먹기! 와... 오오... 음료를 좋아해? 오오... 음... 약간 설탕의 맛 요리를 분석하시면서 드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맛을 더 깊게 만들어져요. 좋은 국밥을 위한 특징. 국밥은 하루 종일 음식이에요. 너무 좋아요. 완벽해요. 오케이. 그럼 좀 드릴게요. 오, 막걸리! 과전에 막걸리. 정확하게 아시네요. 한국의 맛이야. 이건 맥고리와 전, 맥고리가 완벽해요. 건배! 짠! 쨘, 먹자! 오, 맛있다. 오, 신선하네. 음. 기간이 이렇게 올라가요. You can tell how fresh it is. Yeah. It's very refreshing, and it doesn't even taste like alcohol, right? But you can, like, you can, like, get really drunk. Yeah. If you drink it, you drink it. Now, how do we eat this? Yeah. Yeah. Yes, yes. Let's go. It's very small. You just wing it. It doesn't need to be pretty. It's just gotta, you know. This isn't pretty. As long as it's tasty. Family, family staff. Oh. Oh. I mean, and I love, like, veggie stuff like this is really good. This is called, what is this? 해물파전? It's called 해물파전. It's called 해물파전. Makkolli 한 잔 하시고. Really good. Wow. Oh, 그래도 한국 음식을 잘 드시네요. You didn't finish your makkolli. I know. I could finish it for you if you don't like it. No. That's mine. That's mine. Oh, that's mine. Oh, your makkolli? My. You drank yours. My makkolli's gone. You can steal her. He used to say, tpcida. You learned like a Korean word? A hundred years ago. I've heard it. Tpcida. Tpcida? Tpcida. Tpcida? Tpc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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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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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김치 이거 괜찮으실까, 아버지? 어떡해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세 개씩은 안 드시는데 그러니까 거침없으시네 완전 한국인 맛이 오래오래 씹으시면서 그 맛을 음미하신다니까 아버님 가할 텐데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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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한테는 그거는 얼려야죠 삼아버러 응 오케이 또 눈이 또 커졌어 음 음 좀 씹고 맛을 음미하고 말았네 이게 잘 삶아진 거죠 오 오 오메 오 오 오 오 며느리가 흐뭇하겠네, 크리스북으로.